하나님의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다네 대선물로 주셨다네 나를 부자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다하셨네 이룬 영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다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개생말에 동사해서 십자가에 찬을 놓고 눈물로 썩 구하시려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가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두개 지고 귀 눈물을 흘리시네 엘리 엘리 그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따끈하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